자,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곡은 펑키하게 아주 신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부활에서 2003년부터 5년까지 노래를 했는데 오늘은 재즈 보컬리스트로 부활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부활 노래 빼고 잘합니다 안심하고 들으시고요 신나게 펑키하게 편곡된 노래 가시죠 여러분들 송대관의 헤드랄 아시죠? 자, 우리가 신나게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누군가 할 것 같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그로움도 모두 모두 맹혀라 안되는 일 없단다 단 노력하면은 잘 못하게 연주해가 워 KENNETH 지원된 노래는 бел지나 잘 못하게 연주해가 왜 mois. 저한테 나감하게 Softwar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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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